흙이 뚫려서 정말 흙이 좀 두텁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저곳을 흙이 뚫어서는 좀 재미있는 초반 모습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자 백번의 조환승구단 흙번의 구리구단 풍요박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싶게 뒀고 하나 걸쳐갔습니다 걸쳐가니까 미니 중국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갔죠 이거야 한번 둘 수 있습니다 갈라치고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가족이에요 요즘엔 이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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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의별수가 다 있었습니다만 아주 알기 쉬운 이수로 들고 나왔어요 여기로 왔습니다만 여기를 받아주면은 구리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여기에 갑니다 참고로 홍구치면 젖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뿌리를 꺼낼 때 단수 하나 치고 빨내게 되면 늘어서 이 모양은 아무래도 여기가 모양이 좋아서 이렇게 둔마득도 있습니다만 젖히면 늘어둬서 흙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자기 구리스탈을 안 둬준다 해가지고 네 여기서 조환승구단 영관수가 한 칸 뛰는 수입니다 이걸 잡는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막혀서 이건 또 복잡해진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구도는 되게 재밌다는 구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줘서 나쁠 게 없고 넘어가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서로 호각지세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국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사국을 들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서로 고집이죠 이래서 충분히 둘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없는 수였고 그리고 뛰어든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뛰어든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냥 두 칸을 전개하는 것이 큰데 이건 입구자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이 한수로 큐가 굳어지니까 이 수가 이제 흙도 두텁습니다만 유사시에 폐맛이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칸이 이창환구단이 즐겨쓰는 수고요 안 받으면 이제는 이 모양이 살아버리면 이돌이 와있기 때문에 곤맛성이 되니까 꾹 눌러두는 건 이 한 수입니다 두터운 수죠 결국 젖히고 막고 호흡을 치면 폐모양이 있겠습니다 아직 또 맛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뛰어든 수까지가 2국이었는데요 이게 2국입니다만 사국들이 똑같습니다 다 보시겠습니다 사국의 참고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잊고 실제로 이걸 넘어가서 갖다 붙였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때 이렇게 둬서 조금 전에 저는 도둑이 넓어졌는데 여기를 두는 게 좋았다는 결론이에요 혹시 나와서 끊게 되더라도 실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고만 나가도 보세요 이건 이제 이렇게는 안 두겠습니다만 나오면 보세요 바로 끝나버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어서 막히는 것보다는 날을 짜두는 것보다는 이게 아주 좋은 수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쌍잎을 하면요 이렇게 쌍잎을 해서 이 모양은 실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텁고 여기가 시급하게 되죠 굉장히 중앙이 두터워졌어요 서로 연구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곡을 보여드린다면 지금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또 나올 테니까 수순이 여기를 이렇게 날짜는 조완승구단이 멋지게 우편을 찔려고 하니까 또 구이구단도 생각해뒀더라도 그 수준으로 끄어왔어요 한 시간 바둑은 잔고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몰고 잎고 여기까지는 필연이었습니다 이 바둑은 검토하는 분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찍고 끊을 때 부착하는 수가 기가 막겠죠 그러니까 젖혀서 늘고 탱구도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보통 안일 수 없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젖혔어요 이 바둑이 여기서 초반에 그 응아한 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막거나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늘어서 이건 백에 우세다는 거죠 워낙 실리가 좋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또 공격도 안 돼요 몰면 다 받아줘도 이게 튼튼해서 공격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 여기를 받았죠 뚫고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걸 나갔거든요 네 이때 그냥 잡았어도 아마 좋은 소보다 좋은 바둑이었다는 결론 그걸 놓으면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여기를 하나 놔도 이건 폐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로 버티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따면 뿌리를 끊고요 잎고 그냥 살아있습니다 따내면 이 폐는 못 견딥니다 단수 쳐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띄워둬도 훌륭한데요 모양이 아주 좋죠 네 나중에 이쪽이 밀어지면 여기 또 있는 것도 선수예요 저치면 대책 끊어먹는다고 해서 후수니까 그러면 7,8집 이상 내가 거기서 살았고 이 집 이 집을 빼면 별게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탑습니까 이 모양인데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초반에 나오게 됐 뻔했는데 실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전이요 네 실전은 이렇게 네 이렇게 돼있지 한번 보세요 이걸 끊어잡질 않았어요 여기서 이 장면입니다 이거 한 늘어져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 장면에서 이걸 찌르니까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배기 네 이 장면입니다 네 이걸 지금 현재 찔렀죠 네 찔리니까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젖혀서 막게 되고 일단은 이게 지금 잡게 됐었는데요 아 여길 넣었군요 여길 이걸 넣으니까 잇고 이걸 이었어요 네 여기서 합니다 이때도 이렇게 살았으면 살았으면 비교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잇고 단순 몰아야 될 때 이어야 돼요 이어줘도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길 또 치중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잘 안 죽는 말입니다 네 여길 놔도 젖힘은 살고 치중가도 이걸 넣고 살았고 이걸 놔도 이걸 놓고 잘 안 죽거든요 네 그런 모양이 있는데 살았으면 그만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완성 구단이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젖혔어요 폐를 냈습니다 아 폐가 됐군요 이걸 놓고 따고 하나 따니까 폐감이 없으니까 저기 찔렀습니다 이쪽으로요 네 그 다음에 따내고 따내니까 하나 나갔어요 익게 됐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하나 끓었습니다 나가고 익고 이걸 잡으니까 결국은 이제 폐가 마지막에 여길 뿌리를 끊어서 폐싸움을 하고 따고 결국 이 폐를 모르니까 따내게 됐어요 따내고 여기를 이걸 따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길 나가게 되고 이걸 이렇게 잡고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노석이 잡혀네요 이걸 노석이 죽어서 나중에 이 모양이 폐가 나서 여길 뚫리게 됐는데요 네 이 모양이 초반에 이렇게 좀 나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흙이 우세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폐를 안 했어야 된다는 장론이었습니다 쉽게 돌 수 있었는데 조완성 구단이 아쉽게 되었죠 네 이제 실전을 보시죠 자 실전은 네 연구가 좀 덜 된 상태여서요 자 이렇게 젖힌 데까지 진행이 되었죠 여깁니다 여깁니다 이거 이제 일단 젖혀서 이렇게 하고 젖히고 흙이 젖혀야죠 끊고 몰고 네 하단을 따내고 잎고 자 이렇게 뚫린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수순이 어떻게 될지 네 실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두텁게 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를 두지 않으면 입구 자리를 당해서 2선에 그 사관이 좀 걸립니다 산다 해도 괴로우니까 받았고 저점이 두터웠어요 네 막상 저점을 늘게 되니까 갑갑하게 됐죠 이제 와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두텁게 그냥 이어주니까 네 일단은 초반 페이스는 구리구단의 페이스입니다 잘 있구요 그러나 조환성 구단은 유연하게 죽으면서 타계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붙여서 타계를 합니다 네 이 구단 입시대바둑은 그야말로 빈텁을 조금만 보이면 다 역전당해 버립니다 아멘 아멘